오늘 말씀의 제목은 뜨거운 마음입니다 뜨거운 마음 뜨거운 마음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들어가는 말씀으로 드릴 말씀을 생각하다가 제가 참 뜨거운 물을 좋아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뜨거운 물을 참 좋아해요 한여름에도 얼음물보다는 저는 뜨거운 물을 마시곤 합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식사할 때도 항상 뜨거운 물을 한 두 컵 정도를 마십니다 커피도 식으면은 못 먹겠더라고요 아주 뜨거운 커피 식기 전에 한 2분 내에 정말 3분 내에 다 마셔버립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을 잘 먹다 보니까 남들은 뜨거운 물을 많이 먹으면 목이 성대가 상하고 그런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뜨거운 물, 오랜 습관 때문에 버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강단에서 목사가 뭘 좋아한다 무슨 음식 좋아한다 이건 정말 금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된장찌개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신방 갈 때 그냥 된장찌개로 1년 내내 나오고 또 제가 특별한 거 홍어를 좋아한다 그러면 홍어가 착 나오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좋아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닌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런데 뜨거운 물 좋아한다 이거는 괜찮겠죠 여러분 목사님 뭘 좋아하세요? 뜨거운 물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 분은 제가 식사를 저녁에 이렇게 할 때 우리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데 집에서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두세 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큰 딸 아이가 아빠 오늘 생일 같네요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 좋아하는 반찬들을 다 해놓으셨다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것도 있고 또 저것도 있고 뜨거운 물도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뜨거운 물이 저한테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물 식어지면 다시 데피면 됩니다 다시 뜨겁게 끓이면 다시 뜨거워집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뜨거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신앙의 온도에 굴곡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정말 뜨거운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 생활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 보면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믿음 없는 말도 하고 그 믿음에 전혀 뜨거움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굴곡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걸 그냥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사람이 다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제가 제 취향이 뜨거운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식으면 다시 뜨겁게 해서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차가워지고 그랬을 때 그냥 너 약하니까 언젠가 뜨거워지겠지 그냥 기다리시는 하나님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가 뜨겁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초대교회가 그 성도들이 그 굴곡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맞는데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그 신앙의 뜨거움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될 때 주님의 사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기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뜨겁든지 차든지 하나 결정하면 내가 좋겠다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냥 뜨거워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하지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잘 하라는 것이죠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것은 차갑게 살지 말고 미지근하게 살지 말고 뜨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 온도 몇 도이십니까? 1도부터 100도까지 0도부터 0아까지 치지 맙시다 우리 인간적으로 그건 너무 잔인하니까 1도부터 100도까지 살 때 여러분 몇 도십니까? 뜨거움의 어떤 수준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어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마음은 뜨거워요 저 뜨거운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도 읽고요 말씀도 듣고요 저 신앙 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앙 소속도 제가 얼마나 많이 읽는데요 안에 그게 아니라 몇 도시니까요 몇 도냐? 몇 도냐? 이것은 뭘 통해서 증거된다고요? 행위를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증명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또 굉장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행위가 뜨거우면 남들이 볼 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저 사람 정말 열심히 신앙 생활한다는 모습이 보여지면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의 온도가 높은 사람일까?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행위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의 온도에 따른 행위를 정확히 분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내 신앙의 온도가 몇 도인지는 딱 두 분만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바로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내 신앙의 온도는 내가 어떤 분은 겉으로는 열심히 하던 대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교사, 찬양대, 봉사, 직분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알아요 내 신앙이 예정같지 않다는 것 내 뜨거움이 열정이 예정같지 않다는 것 압니다 점점 식어졌다는 것도 압니다 전처럼 말씀의 은혜도 되지 않고 찬양에도 감동이었고 전에처럼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던 그런 뜨거움이 사라졌어요 그것은 행위를 통해서도 절대로 이것을 위장시킬 수가 없는 우리의 신앙의 온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신앙의 온도가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전에는 뜨거웠습니다 집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들에겐 신앙의 온도가 굉장히 뜨거운 것처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다 신앙의 온도가 떨어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아줍니다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온도는 외모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행위의 온도였다는 것이죠 집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며 온갖 고생을 다 겪은 것은 그들의 신앙의 온도가 아니라 그냥 삶의 열정의 온도였다는 거예요 열정의 온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열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은 별로 없는데도 내가 이왕 교회를 하니까 열심히 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신앙의 온도의 발로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온도가 아니었음이 분명히 드러나는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자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달아납니다 그들에게는 신앙의 온도가 아닌 세상의 열정의 온도가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의적인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이죠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저 메시아께서 로마를 몰아내고 외세를 다 몰아내고 이 나라를 세운다는 대의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는 한자리 하는 명예 욕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생하지만 저분 잘 따라다니면 저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다 한자리씩 할 테니까 보상 충분히 받을 거야라는 이런 탐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니 그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볼 때 이런 뜨거움 제자들이 열정적이 보였던 뜨거움이 있을 때 저분 믿음 좋다 신앙 좋다 야 신앙의 온도가 굉장히 높구나 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을 얻지 못할 때 삶에 예기치 않은 고난들이 왔을 때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열심히 충성했는데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찾아와?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신앙의 온도에 따른 삶이 아니라 나의 열정적인 열정의 온도의 삶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열정의 온도가 아니라 신앙의 온도 말이죠 저 열심히 합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교사 생활했고요 찬양대했고요 전도대했고요 열심히 찬양 안내원, 헌금위원, 직분자로서, 구역장으로서 열심히 했습니다 저 이래봬도 내가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20년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온도가 몇 도냐 라고 물으실 때 한번 우리는 내 신앙의 온도가 몇 도인지 진지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기대가, 내 바람이, 내 소원이 무너졌을 때에도 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어떤 목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전에 하지 않다는 말씀을 갑자기 하셔요 그 뭡니까? 아, 좀 쉬고 싶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좀 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끼리는 알아듣습니다 진짜 막 과로에서 쉬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뭔가 마음이 굉장히 큰 상처를 입으신 거예요 믿었던 성도에게 정말 좀 모진 소리를 들으셨다든지 또 목회에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던지 지친 거죠 영적 탈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육신의 희름 때문에 쉬고 싶다고 말씀하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달아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달아날 거지 말고 참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온도가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신앙의 온도를 점검해 보시고 그냥 보온 상태 놓지 마시고요 밥통도 보니까 보온 상태가 있더만요 그래서 그냥 제가 요즘에 살림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압니다 여러분, 보온 상태, 그거 하지 말고 뜨거운 상태가 되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상태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영적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너무나 기본적인 것입니다 기본이에요 기본적인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내가 많이 듣고 많이 압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암송도 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들어도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뜨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꼭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건면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과 많이 만나게 해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을 만난 것과 개념이 다른 거거든요 왜? 듣는 대로 변화되기 때문에 특별히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이런 대학교 초년 시설에 그 주변의 친구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똑같은 무리가 되더라고요 똑같은 무리, 똑같은 사고, 똑같은 철학, 똑같은 인생의 미래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주변에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요 어느 날 애가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만 이상한 거야 자기만 정말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은데 친구들 보니까 너무 어른스럽고 자기 생각보다 미래를 생각하고 부모님 생각하고 이런 아이들을 바라보게 될 때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보다 귀중한 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동행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당신들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때 그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같이 내려오면서 그 소식도 못 들었습니까? 지금 온 성이 떠들썩한데요 무슨 얘기냐니까요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능력도 많으신 분인데 관원들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도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가 보곤 24장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지 않는 이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듣고 있는데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하고 또 마음에 믿지 않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아면하고 받아들일지 못하는 자들이요 왜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 말씀을 믿지 못할까?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래전부터 하셨던 말씀이고 예수님의 능력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병든 자, 죽은 자를 일으키신 그 모습을 통해서 또 내가 곡 십자가를 친 이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미련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게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면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깨닫는 은혜 우리는 다 미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다가 똑같은 성경 구절을 읽는데 어느 날 이 구절이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탁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날이 여러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는 순간 내게 주신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오늘 몇몇 분은 이 말씀이 전혀 그냥 귀에 소음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몇몇 분은 이 말씀 보니까 내게 주신 말씀이야 내가 깨닫지 못했었구나 내가 바로 신앙의 온도가 바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난 그냥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었구나 라고 깨닫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느냐 말씀이 그들에게 계속 선포되어지고 그들 마음속에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가 높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뜨거움이 생겨야 한다는 거죠 누가 보면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깨달아질 때 다시 말해서 풀어주셔서 알게 하실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성경구절 하나씩은 다 있으시죠? 왜 그 성경구절이 내게 좋아지는 성경구절이 됐습니까? 그 말씀이 왜 내게 사랑하는 말씀이 되고 내가 기록해놓고 수첩에 넣고 다니는 말씀이 되었고 암성하는 말씀이 되었습니까? 그 말씀이 어느 날 내게 확 깨달아지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냥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좋은 말씀이 위에 써있는 거 그거 보고 노트에 적어와서 그걸 암성하고 평생 신초로 삶는 분은 별로 안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힘들고 낙심될 때 그 말씀을 다시 꺼내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방해하는데 그게 뭡니까? 말씀의 씨앗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지난번 시간에 네 가지 바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가는 새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사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만 가지 이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한 길가 같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게 만들고 믿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히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그 정체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아멘하고 받으시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질 때에 어느 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온도를 뜨겁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두 번째는요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기도가 여러분 신앙의 온도가 떨어지면 제일 하기 힘든 게 기도입니다 신앙의 온도가 떨어지면 기도가 하기 힘들어요 전에는 기도할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틈날 때도 기도하고 평일 날도 와서 기도실 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잠깐 기도하고 또 아이들 출근시키고 또 집에 혼자 계신 분들도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또 기도도 하기도 하고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앙의 온도가 떨어지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면 우리가 다시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리친다고 뜨거워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기도하게 될 때에 내 신앙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라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가족과 또 성도들 12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 그들이 뜨겁게 기도합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쓰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제목 써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굉장히 훌륭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길 가는데 하나님이 부호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큰 영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강한 대적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사회적인 편견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뜨겁게 모여 기도하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손실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그만 불들이 각자 흩어져 있을 땐 잘 힘이 없거든요 우리 모여서 뜨겁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또 젊은이들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평생 하나님을 믿겠다고 소원하느냐 바로 큰 집회거든요 집회 부흥회 이런 집회 그러니까 저에게도 경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교회 안에서 늘 살았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모든 예배를 다 드렸던 것 같아요 모든 예배 청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산기도 갔고 잘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무릎 꿇고 두세 시간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매년마다 기도원 가서 금식도 하고 그냥 그렇게 불을 지져 기도하는 그런 습관들이 몸에 참 오랫동안 배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기도한 그 기도 덕분으로 지금도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살아가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설렁설렁 살아가도 여러분 언젠가 한번 죽기 살기로 한번 기도해 보는 날 한번 있기를 바랍니다 죽기 살기로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성령만 저도 참 미련할 것 같아요 제가 20대 후반에 맹량 수술을 하고 퇴원한 날 하루하루 밖에 안 있었으니까 퇴원한 날 금요차례인데 안 가도 되는데 가서 무릎 꿇고 몇 시간 기도하다 왜 아파서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던 그런 시간들 아마도 그런 모습들 때문에 지금 대충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닌가 또 중보기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의 기도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또 오늘 설교할 때에 설교를 위한 여러분들의 중보의 기도들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기도 주여 성령님 떠나지 마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뜨거워지려고 해서 뜨거워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불을 주셔서 불을 주셔서 내가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신앙의 온도가 뚝 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신앙의 온도가 원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요 언제 신앙의 온도가 올라갔습니까? 성령받자 그들의 진짜 신앙의 온도가 높아간 겁니다 그래서 변화된 그들이 외칠 때에 하루에 3천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인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많이 뜨거워지고 싶고 성령의 사람 되고 싶어서 쥐어 쥐어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산 기도 가서 나무뿌리 뽑는다고 뜨거워지는 것이 물론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 내가 뜨거워지는데 성령님이 오시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건 뭡니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 하나님 넌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불충했습니다 신앙의 온도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열정으로 신앙 생활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죄자들처럼 회개하며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왜 열흘이 필요했을까? 성령님이 하루 만에 오실 수도 있는데 왜 열흘이 필요했을까? 저는 그 열흘 동안 회개 기도가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회개 없는 성령의 부흥의 역사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신앙의 온도를 높이시기 위해서 또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회개하시며 뜨거운 기도의 시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오시고 철야 예배도 오시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새벽 예배도 오시고 이제는 대면 예배 가능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좀 많이 와서 불을 짓고 한번 기도해 보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사면 감당할 때 내 신앙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신앙 생활하는 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100만이라 200만이라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물어보면 나 그리스입니다 여러분 유럽 여행 같은데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가서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물어보면 다 크리스찬이래요 언제 교회에 나갔습니까? 그러면 몇 년 전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 이 나라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지금 안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수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의 부족인 그에게 상처를 주고 좀 본이 되지 못한 모습을 보인 많은 사람들 때문에 물론 그들의 아픔을 가지고 교회를 떠난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내가 가정에서 식구들과 조금 마음이 안 맞는다고 집을 떠납니까? 이제 부모님 내 부모님 아닙니다고 부모님을 버리고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그 갈등과 그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울면서 매달리고 사정해 보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가족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은 신앙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안에서 우리가 소속감을 가지고 지혜를 감당하려고 문부림칠 때에 내 신앙의 온도가 뜨겁게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퇴임하신 교수님이 계신데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집에 계시니까 너무 쓸쓸하시더라고요 너무 쓸쓸하고 전에는 어디 가면 당신 어디서 오셨어요? 뭐 하는 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어느 어느 대학에 교수로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래요? 하고 존경의 눈초리도 보내고 대우가 달라지고 이런 모습을 굉장히 오랫동안 몸에 익었는데 갑자기 퇴임을 하고 나니까 너무 쓸쓸하고 소속감이 없어지니까 살맛이 너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후배가 방송국에 있는데 게스트로 초청을 한 거예요 방송 출연을 제의를 받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설레서 양복을 오랜만에 꺼내 입고 방송국에 딱 갔는데 데스크에서 경비 쓰는 분이 딱 물어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그 순간 대답할 말이 생각이 나지 않더래요 전에 같으면 어느 대학에서 왔습니다 그랬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갖고 집에서 왔는데요 그랬대요 집에서 왔는데 그리고 이 우스갯소리로 글로 쓰셨더라고요 소속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의 공동체 안에서 배울 것은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가족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의무를 해야 되겠다 뭔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사역입니다 기독교 방송을 보고 있는데 어느 날 참 선교지 촬영을 하는 모습을 제가 잠깐 봤는데요 선교지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배식하는 중년의 여성노님을 보게 됩니다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해요 당신 누구 선교사입니까? 선교사도 아니에요 형신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애들 밥을 퍼들고 이렇게 하십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무슨 말씀이니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당신도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다니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한 번은 오래전에 성도들과 함께 목사님 따라 단기 선교를 왔대요 단기 선교를 왔는데 그곳에서 애들 만나고 밥 퍼주고 그냥 며칠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가는 그에게 날마다 눈만 감으면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선교사 아이들 눈동그랗게 똘망똘망해서 그냥 줄 서서 밥 달라고 하는 불쌍한 아이들이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며칠이든 일주일이든 좀 마음에 해소가 될까지 내가 아이들에게 열심히 봉사하다가 내가 돌아오리라 그냥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갔는데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 마음이 식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계속 여기서 아이들과 함께 지낼 겁니다 참 하나님이 그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신 거잖아요 아이들에 대한 뜨거운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뜨거운 사명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언젠가 드린 말씀 같은데 어떤 분은 지체 장애인들만 바라보면 참 마음이 뜨거워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노년의 어르신들 정말 남이 부축해지지 못하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식사도 못하시는 그런 정말 중증 어르신들을 바라보면 너무 불쌍한 분들이 있고 또 장애를 가진 꼬마 아이들 또 주모에게 버려진 바 된 그런 고아 같은 아이들만 바라보면 막 눈물이 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넌 그 일을 하길 원한다 그 뜨거운 마음을 주신 부분은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감당하셔야 됩니다 내게 이런 뜨거운 마음을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타역에 어떤 부분에 뜨거운 마음을 주는데 그것이 교회 사역도 될 수도 있겠죠 찬양 사역이라든지 기도 사역 어떤 봉사 사역 될 수 있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을 감추지 마세요 그걸 뜨겁게 계속 더 뜨겁게 만드시는 방법은 그 일을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예요 평생 한 가지 직장을 해서 한 가지 일만 하다가 막 돌아가시는데 직장 퇴직하고 은퇴하신 분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평생 이 일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속 터져 죽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그냥 인생은 한 것뿐인데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뜨겁고 행복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될 겁니다 다시 태어나도 선교사님이 될 겁니다 저도 가끔 그런 말을 따라 내게 하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다시 태어날 일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갈등이 없고 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설교에서 정말 제가 너무 솔직한가요 진짜 설교하기 싫을 때 많아요 교회 출근하기 너무너무 싫을 때가 많아요 상담하고 만나고 신방하는 거 진짜 싫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목사였기 때문에 설교 안 하면 대신 시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몸부림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신앙을 떠나지 마세요 주님을 떠나지 마세요 십자가 버리지 마세요 억지로 된 십자가가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너무 쉽게 내가 뭐 그까짓 거 팽개치지 마세요 에레미야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보금을 전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매를 때리고 고개 가둘 때 보금을 증거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보금을 전하는 증거자가 된 이유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 신앙의 온도가 100도 팍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주님의 일에 대한 내게 지신 사명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 부분에서 내가 열심히 이끈 놓지 않고 비록 어느 날 식어질 때도 있어요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꼭 붙들면 십자가가 짐이 아니라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는 몇 도이십니까? 지금 몇 도이십니까? 1도부터 100도까지 볼 때 몇 도십니까? 남들이 볼 때 겉으로 보여지는 남들이 평가하는 신앙의 온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는 몇 도이십니까? 어느 분은 조용하고 교회에서 보면 있는 등 없는 등 같은데도 신앙의 온도가 100도인 분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자, 비결을 반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시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와 사명 따라 한번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신앙의 온도가 항상 뜨겁게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온도가